어? 안아줘 안아줘? 너무 진다 아빠 뭐 바르다야? 이모 이모? 응 어떤 이모? 아 저기 뛰고 있는 이모? 두 개 이모 뛰고 있네? 두 명 두 명 이모? 응 빵 중인가? 쌍둥이 아니고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땡 뭐가 땡이야 밥 먹으러 가자는데 두 명 이모 여보세요 이거 지구 아니야? 어 맞아 지구라는 사진 찍이 알았어 찍어줄게 아니 만지지 않고 하나 둘 셋 됐다 지구야 이것 받아 어 너 프랑스 파리에 왔니? 어 축하해 응 이것 받아 내 친구 정말 이쁘다 봉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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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야지 봉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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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빠 응? 먹을 거 정말 많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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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빵이랑 과일이랑 요거트 와 좋겠다 우와 나 뭐부터 먹어볼까? 딸기 하나 먹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이거 내가 열어볼게 어 이거 썰어진다 아빠 밑에 잡아줄게 위에 누다가 열어 오 잘렸는데 어이구 잘려네 봉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저.. 필요해 줘봐 이제 아빠 조금만 더 열어줄 조금 열어줄게 열어줄 열어봐 됐다 그렇지 이거 이거 봐도 이야 빵류가 엄청 많아 역시 프랑스답게 여기도 빵류 와 아빠도 퍼왔지롱 이게 뭐야 어? 이거? 딸기잼이랑 이거는 초코잼 나 하나 줄래? 너? 아빠 지금 보았는데? 뭘 줄까? 초코 있는 거 이거? 이거 하나 줘? 응 알았어 자 먹어봐 누텔라 아니야? 맞아 맛있어? 응 아빠 거 메르시이 아까 카운트했던 이모한테 보여줄 거야? 에펠탑? 어떻게 알았지 아빠가? 보여 아빠 우리 같이 알아? 메르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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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까지 가야? 이제 방에서 좀 쉬었다가 숙소 옮기자고 아니야 그리고 숙소 옮기기 전에 루다 놀이터 갈 거야 놀이터 하고 싶어 했잖아 어제 놀이공원? 놀이터 아니야 놀이공원 놀이공원은 아직 갈려면 멀었어 내일 모레 갈 거야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자 그럼 저희는 좀 쉬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빗어서 나도 하지 말라고 해 아빠 아빠 안 사는데 지금? 아빠 아무것도 안 사자 엄마 사지 말라고 해 엄마는 일 때문에 옷 사는 거야 엄마 사지 말라고 해 너 지금 너 가방 안 사줬다가 이렇게 울면서 떼쓰면 어떡하니? 이거 예뻐 응 예쁘네 이거면 예뻐 보기만 하래 가서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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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자기 가방 안 사줬다고 지금 울면서 떼쓰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안 산다고? 아빠는 안 산다고? 아빠가 따로 살 거야? 아니 그럼 무슨 그런 말을 해? 일로 와봐 잠깐만 니가 갖고 싶던 가방이 이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맞지? 응 니가 얼마인지 알아? 이거 5만원이야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맞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야 알았어? 응 루다 유니콘 가방이랑 빈 반짝반짝 메이크업 가방이랑 토끼 가방이랑 가방 엄청 많잖아 그렇지? 콩순이 가방도 있고 반짝반짝 발콤 가방 어디있는데? 루다 집에 있지 그게 무슨 가방이야? 무슨 모양 가방이야? 키즈카페에서 루다가 사달라고 했던 가방 있잖아 이거 사버리면 그 가방이 슬퍼하잖아 어? 나 산지 얼마 안됐는데 또 새로운 가방 친구를 들여왔어? 나랑은 놀기 싫은가? 이럴 거 아니야 이 친구랑은 놀기 싫은가? 이 친구랑은 놀기 싫은가? 이 친구랑은 놀기 싫은가? 아빠는 반대야 일단 가자 엄마서 엄마? 엄마? 어떻게 하실 거야? 저거는 안되고 인자 저한테 가방은 안되고 니가 꺼 사고 옛날에 돌아보자 네 저건 너무 비싸 엄마 놀아지마 엄마 옷도 엄마는 이거 필요해서 사는거야 사지마 루다 꺼 오늘 아니 루다 꺼 안되고 정말이야? 네 루다 꺼 저거 말고 다른거 살거 있나 보러가자고 했지 엄마 이 가방은 예쁘지만 엄마 옷도 예뻐 엄마 옷이 너도 예뻐 응 고마워 루다 꺼 보러가자 봐 엄마 옷이 너도 예뻐 미안 자 여기 키즈니깐 보자 여기 아기 집꺼야? 응 자 찾아봐 마음에 드는거 있나 돌아봐 핑크 핑크 가방 핑크 가방? 응 돌아봐 뭐 여기 가방은 없어? 여기? 여긴 없는거 같은데 아니면 다른 매장 둘러볼래? 핑크 가방 없나 보라요 응 아까 그 하트 가방은 어른든거야 애기들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루다가 말로 설득이 돼서 다행이네 너무너무 이쁘다 뭐랄지 결정 가방 그래 뭐야 표정 뭐야 표정 아 어떡해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그러네 아우 네네도 있네 너 뭐 살거야? 고민돼 아빠 천천히 봐 천천히 봐 루다야 어 너 패딩 조끼 없잖아 이런거 어때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어 엄마랑 루다랑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네 엄마는 자기 스타일에 맞추고 싶고 루다는 루다 스타일에 맞추고 싶고 웃기네 귀엽네요 엄마랑 딸의 패션 신경전 여기 와봐 가봐? 왜 이것 봐 그럼 반지잖아 천천히 고르고 얘기해 나 반지 사이에 반지를 할거야? 어 나 이거 고르죠 근데 너 반지 많잖아 이거 사이에 원해 들어? 어 아빠 어 그런데 아까 아빠 말 안 줄어도 미안해 아까 울고 뗐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거야? 응 그래 고마워 아빠 엄마가 여기다 뭐든지 다 사주고 싶은데 응 다 사줄 수는 없어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이거 어떻게 얻어? 어? 좀 이따 열어줄게 뛰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오케이? 응 천천히 가자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무서워 그러다? 안 무서워 야 이게 이게 5층 6층 높이에요 우와 우와 겁 없는 거 봐 겁 없는 거 봐 오 잘했어 어우 땀 나는데 세포 높아 그렇지 무섭지 나도 안 무서워 우와 용감하다 오 오 오 저희 추워서 노이터 가려다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진짜로 패딩 입어야 돼 그냥 숙소로 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앞으로 파리에서 붙게 될 저희 숙소입니다 엄마 아이고 안에 깊네 한참 들어가야 돼 후 오 오 오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러다가 자 어떻게 하는데? 아 우와 신기하지? 정말 신기하다 유다 그 분홍색 주머니 어디서 났냐? 이거 엄마가 잠깐 쥐라고 했어 진짜? 어 거기 안에 뭐에 들어왔는데? 음 반지당 우펠탈 그래? 여기가 신용품염이야? 어 엘타도 있다 나 이거 타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엘타도 있네? 엘탈은 다 주는 친구 하게 해줄 거야 엘탈 사고 싶어? 어 안 돼 엘탈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 좀 이따가 다 하고 그 다음 보자 엄마 살 거 사고 엘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왜 솔직히 얘기 안 해 넌 맨날? 얌전히 기다리면은 엄마가 사게 해줄지도 몰라 내가 엘탈 다 다니면 아까 봤던 엘탈 터질 수 있을까? 어 오늘 말고 지금 할래 지금 갈 거야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너 아까 전에 마카롱도 뭐 사먹었잖아 어? 오늘 그것만 먹는다고 약속했잖아 엄마랑 이렇게 조른다고 내일 먹을 거거든? 그럼 내일 사 아니거든? 내일 살 거야 아니거든? 엄마랑 안 사 지금 울어? 지금 울어요 이러다 엄마 들어갈까? 아무것도 사지 말고 들어갈까? 엄마 미워 울지 않아 엄마 너다 울지 않아 슈슈슈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그러네 이게 뭐야 2만원이나 하잖아 왜 이렇게 비싸 이거는 좀 그렇다 맞아 어 너무 비싸다 2만원이나 해 2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바다 그렇지? 아이고 루다 이해했네 루다 너무 착하다 빵 먹고 싶다 빵? 어 엄마한테 빵 사달라고 하면 빵 사줄 거야 좀 이따가 엄마한테 빵 사주세요 그래 오늘 루다 유독 우는 게 많은 날이네 눈물이 많은 날이야 빵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 어 엘사는 어떻게 할 거야? 엘사는 엘사는 어 둘 셋 후 너 못 입빵 좋아하잖아 이게 제일 못 입빵스러운데 못 입빵 먹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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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졌어? 흐흐흐흐흐 지금 루다 쉬아 바랬다고 해서 옆에 맥도날드 화장실 잠깐 이용하려고 왔어요 이제 루다 쉬아 거의 기저귀에 나네요 그치? 어 잠깐 들어줄래? 알겠다 응 루다 찍고 있어? 네 어 오마이갓 돈 내고 이용하는데다 50m 어? 그렇지 네 열어봐 이야 화장실 이용하기 힘들다 흐흐흐 자 맛있겠다 음 맛있다 맛있어? 응 거기 호주보다 프랑스 빠지가 더 재미있네 그래? 어 야맛까지 먹을게? 응 너무 해 왜 아빠한테 주는거야? 이녀석아 아빠 식탁이라서 아빠가 식탁이야? 응 아이가 없구나 이게 웅 find him 주니 이 녀석이 아빠한테 혹시 무슨 말 거 styl Cost 하 가자 자 가자 엄마한테 인사오고 안녕 retrah 엄마 엄마! 아빠! 엄마 가방 두개 해줘다 고마워 누나가 눈병이라고 했나? 간비 때문에 눈곱이 튕기는 일이 생긴거지? 눈병이 생긴거지? 됐다 하나 둘 둘 왜 나와달라고 그래? 애기도 아니고 안아프주라 이렇게! 하하하하 자자 이제 알았지?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연습에 만나요 안녕 안녕 어디다 안녕하는가? 안녕 오빠 핑크핑크야 응 빨리 꼬잖아 어떡할까? 아니 안사는거야 오늘은 누나 딴구 샀잖아 남바지 구멍 줄여가지고 이거 바늘이 와야해 너 바늘도 이거 핑크색 실 때문에 사려고 하는거 아니야 여기 핑크색 실이 있어가지고 내가 니 속삼을 모를까봐 물티슈 살거하나? 뭐 핑크색 물티슈? 응 물티슈 많아 이거 이거 그냥 핑크색 해가지고 그냥 중독됐어 핑크색 물티슈 살까? 아니 고양이 맘마야 어때? 이거 사고 싶어? 아니 그래도 구분하네? 저거 아 이거? 어 연핑크가 좋니? 어 너 이거 먹을거야? 어 물 먹어 고양이 밥인데 일로와 저기 또 핑크랙 있고 또 여기 핑크랙 거 있고 누나 집에 핑크랙 거 있고 그래